자, 2번 카메라 준비해주시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스포티지? 네, 제가 좀 늦었죠. 죄송해요. 아, 아니야. 무서워. 무서워. 각종법증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? 네, 직접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차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너무 좋은 거예요. 핸들도 되게 부들부들하고. 저희 아버지 차만 타다가 옥차 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그냥 누구를 이렇게 옆에 태우고 한 건 처음이라 좀 더 긴장이 되네요. 살려만 주세요. 잠깐 안 가서. 어머, 어머, 어머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니에요. 혹시 제로백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거. 제로백이요? 네. 여기서 이렇게 차면 안 돼서요? 이걸 왜 하..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예요? 재밌으니까요. 천천히 가죠?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, 천천히 가세요, 천천히 가세요, 천천히 가세요. 잘 못됐습니다, 지금. 이제부터 여긴 차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다녀오시는 건 다녀보실까요? 네? 몇 kg 정도 가 blessing요? 전에 나는 형님의 전자 Cons vida, 천천히는 것이ен에 있는 것입니다. 정시나이 crunch Wow. 저기 잠시만 assassin 왔어. 누나소Shop 잠시만 왔어! 잠깐만요, 사람 차요. 웨이 웨이 옷к João 형 형 своей 친구 밖에OSS!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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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cn가 verde 나 red car. 천천히 가세요, 오우ox오oxxo. 휘한 sucio기 trucs 못 Sweet again!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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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진짜 저희따라 온 거야? 네 무슨 일이지? 내리세요 기억 안 했는데? 여자분이 하셨는데?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저는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우 깜짝 놀래라 아 진짜 잘해주세요 애들 오줌 찔끔씩 초본데 너무 초보 같지가 않은 거야 코너 튀시는데 저도 운전을 좀 심하게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해요 관광이 터질 뻔했습니다 편의상 연비 좋은 거 다 아시겠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거답게 아주 놀랄 정도로 그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들었는데 계기판 부분이나 안개등 변경된 거 외관상의 안개등이 디자인도 스포티하고 디자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잘 나갈지는 몰랐는데 이름대로 스포티한 차니까요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티지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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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